고사 성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고사 성어는 모두 네 글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네 글자로 이뤄져 있지만 세 글자나 다섯 글자, 심지어 네 글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곱 글자로 된 고사 성어도 있어요. 아, 맞다. 제가 아는 여섯 글자 고사 성어가 있어요. 바로 우시부 셔발부 우시부 셔발부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시대 양해왕이 맹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해왕은 나는 국가의 대사를 권리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한다오. 어느 나라의 왕도 나처럼 최선을 다하진 않을 것이오. 그럼에도 이웃나라 백성은 줄지 않고 내 백성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제가 전쟁에 비유하여 말해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 한 나라가 패하여 병사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는 백보를 도망하다가 멈추고 어떤 자는 오십보를 도망하다가 멈췄습니다. 만일 오십보 도망한 자가 백보 도망한 자를 보고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양해왕은 오십보나 백보나 도망친 것은 같으니 둘 다 다를 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도망친 거리는 다르지만 사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십보 샤올팔 부 우십보 샤올팔 부 우십보 샤올팔 부 우십보 샤올팔 부 다음으로 각 글자의 뜻을 배워보겠습니다. 부는 옛날 길이의 단위입니다. 샤올은 비웃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십보 샤올팔 부는 오십보 걸은 사람이 백보 걸은 사람을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못하고 나은 점의 작은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같은 뜻의 말로 오십보 백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우십보 샤올팔 부 응용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양시 지도 타지연 하이 차우셔 치타 동시에 젠지시 우십보 샤올팔 부 동양시 지도 타지연 하이 차우셔 치타 동시에 젠지시 우십보 샤올팔 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고사성어를 복습하겠습니다. 우십보 샤올팔 부 우십보 샤올팔 부 우십보 샤올팔 부 우십보 샤올팔 부 오늘 배운 고사성어 잊지 마시고 자주 복습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짜잔 안녕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Biz i